안녕하세요 빅마마 16번째 리딩북스 파닉스 수업을 진행할 경민지입니다 2학년 경민지입니다 자 오늘도 미스스 클래스 켈리 선생님의 수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 챕터는 굿바이 잘가 입니다 굿바이 잘가 뭔가 이 두 명이 지금 집에 가면서 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죠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선생님이겠죠 켈리 선생님이 말합니다 굿바이 에브리원 굿바이 에브리원 잘가 여러분 모두 잘가요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모두 잘가요 시계를 보니까 셋인가 봐요 여러분들 요즘 초등학교가 몇 시에 끝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초등학교를 안 간지 오래되어가지고 굿바이 에브리원 그랬더니 민우가 말했어요 민우와 셀리가 말했어요 민우와 셀리 굿바이 미스스 켈리 안녕히 계세요 켈리 선생님 여기서 영어는 우리나라와 말과 다르게 존댓말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친구들한테 굿바이 라고 하고 우리도 선생님한테 굿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라는 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모두 다 굿바이 로 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민우와 셀리 굿바이 미스스 켈리 그냥 민우와 셀리가 이제 나왔어 근데 이제 새로운 친구 피터가 왔네 그래서 피터한테 또 잘가라고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민우와 셀리가 말합니다 see you tomorrow 피터 see you tomorrow 피터 see you tomorrow 피터 see는 보다예요 보다 다시 보자 너를 내일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내일 보자죠 내일 보자 see you tomorrow 여러분 그 편의점 see you 아시죠 다음에 또 오라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자 이런 다음에 또 오세요 편의점이 다음에 또 오세요 하니까 see you 편의점이 되는 거죠 네 이상한 소리였고요 어쨌든 see you tomorrow 내일 보자 피터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터도 인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see you tomorrow 셀리 see you tomorrow 셀리 민우랑 셀리가 둘 다 see you tomorrow라고 했는데 근데 왜 피터는 셀리한테만 인사를 할까요 민우가 약간 머쓱 머쓱하고 있네요 어 왜 나한테 인사 안 해주지 이렇게 피터가 see you tomorrow 셀리 see you tomorrow 셀리 내일 보자 셀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의 수업은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에게 안녕히 계세요 켈리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참고로 선생님 부를 때는 선생님이니까 보통 teacher 써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선 teacher 이라고 안 하고 해외에선 teacher 이라고 하기보다는 missus 이거 읽는 걸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missus 라고 하면 됩니다 missus kelly missus kelly goodbye missus kelly 안녕히 계세요 켈리 선생님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피터를 만나서 피터에게도 내일 보자 라고 인사를 하고 피터도 그래 레이버다 라고 마주 인사를 해주는 그런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자 계속 복습을 할게요 친구들과 또는 선생님과 뭐 이웃이나 뭐 부모님 부모님은 그렇죠 부모님이랑 헤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헤어진 잠깐 같이 만났다가 헤어지고 내일 다시 보자 이런 식으로 인사를 간단한 인사를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표현을 배웠어요 첫 번째 see you tomorrow 내일 봐 see you tomorrow 두 번째는 goodbye 이건 많이 들어봤죠? 짧고 되게 간결해요 goodbye 잘가 안녕 안녕 이런 뜻이에요 goodbye 이렇게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 see you tomorrow goodbye 두 가지 인사말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see you tomorrow 두 번째 문장 goodbye를 활용해서 헤어지는 인사말을 만들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여기다가 뭐 친구 이름 붙여주세요 선우 see you tomorrow 선우 선우야 내일 보자 goodbye 미스스 제인 제인 선생님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리포터 하셔 해리포터 see you tomorrow 해리 해리야 내일 보자 이렇게 이렇게 짧은 문장 하나를 한 문장 정도 만들어서 밴드 댓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see you tomorrow goodbye everyone 안녕 안녕 모두들 goodbye everyone